한 8번부터 다시 할까요? 10번부터 다시 할까? 10번부터, 거구도 실패할까요? 거기부터? 자, 우리는 그럼 10번부터 배웁시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돌립시다. 10번부터 13번까지, 아, 23, 33번까지 쭉 배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앞으로 돌려서 또 9번까지 배우면 되는 거예요. 부고든 실커나 시작 부고든 실커나 안부가 허득은 있거나 안부가 허득은 있거나 니가 나 치러 걸 니가 나 치러 걸 말았거나 말았거나 내가 너 거를 내가 너 거를 몰랐거나 몰랐거나 고구만 저 생각하니 고구만 저 생각하니 생각 끝에 너는 한숨이요 생각 끝에 너는 한숨이요 밤낮 주야 밤낮 주야 밤낮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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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낮 주야 수심구 억정 밤낮 주야 생각 끝이 딸이 전혀 없어 생각 끝이 딸이 전혀 없어 생각 끝이 딸이 전혀 없어 먼저 죽어 먼저 죽어 노릇을 타려갈 거나 노릇을 타려갈 거나 나그그그 나그그그 아이고 대고 아이고 대고 나그그그 나그그그 난리 나그그그 내 해 보고든 싫거나 보고든 싫거나 안 보고든 있거나 안 보고든 있거나 니가 나 질허거 걸 말았거나 니가 나 질허거 걸 말았거나 내가 너 그거를 내가 너 그거를 몰랐거나 몰랐거나 궁금한 저 생각하니 생각 끝에 들은 한숨이요 생각 끝에 들은 한숨이요 밤낮 주야 수심 걱정 밤낮 주야 수심 걱정 밤낮 주야 수심 걱정 밤낮 주야 수심 걱정 생각 끝이 다리 전혀 없어 차라리 내 거 차라리 내 거 시라우로 번져 죽어 벤낮 주야 수심 너를 다려갈 거나 그러니까 너를 흙을 타려갈꼬 남문 시작 너를 흙을 타려갈꼬 남문 나그그그 나그그그 아하이고 대고 하하 나그그그 아하이고 대고 하하 나그그그 성화가 났네 해 성화가 났네 해 성화가 났네 해 지금 여기 성화가 났네 이건 빼는거에요? 나 으흐흐흐 죽는거 없어요? 맨 끝에 약간 좀 빠진건 성화가 났네 그냥 그렇게 해도 돼요 성화 나를 흙을 너를 흙을 타려고 할구나 나 그 그 그 그 성화가 났네 그냥 그렇게 해도 돼요 그거 하면 후렴 따로 안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거 떼내고 후렴에 1을 넣어도 되고요 잘 질문해 주셨어요 그런 것은 그때그때 물어봐 주셔야 돼요 보고든 싫거나 안 보고든 있거나 보고든 싫거나 안 보고든 있거나 안 보고든 안 보고든 입거나 입거나 보거든 싫거나 안 보거든 있거나 보거든 싫거나 안 보거든 있거나 니가 나 싫어 걸 말았구나 니가 나 싫어 걸 말았구나 내가 너를 몰랐구나 내가 너를 몰랐구나 궁금한지 생각하니 생각 끝에 떠는 한숨이요 궁금한지 생각하니 생각 끝에 떠는 한숨이요 밤낮 주야 수심 걱정 생각 끝에 떠는 한숨이요 밤낮 주야 수심 걱정 생각 끝에 떠는 한숨이요 장단을 거기서 맞춰줘야 돼요 가락을 넣는다고 장단을 늘어지면 안 돼요 밤낮 주야 수심 걱정 생각 끝에 떠는 한숨이요 시작 밤낮 주야 수심 걱정 생각 끝에 떠는 한숨이요 밤낮 주야 수심 걱정 끝에 떠는 한숨이요 차라리 내가 먼저 죽어 차라리 내가 먼저 죽어 차라리 내가 먼저 죽어 밤낮 주야 수심 걱정 네 그 instance 춥고 물이 없어요. 원래 그렇게 붙이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자, 한 번 더. 보고든 싫거나 안 보고든 안 보고든 안 보고든 안 보고든 좀 엣지가 이렇게 해야지. 시작. 안보건 있구나 니가 나 지를 말았구나 니가 나 지를 말았구나 니가 너를 몰랐구나 니가 너를 몰랐구나 궁금한지 생각하니 생각 끝에 뜨거운 한숨이오 궁금한지 생각하니 궁금한지 생각하니 생각 끝에 뜨거운 한숨이오 밤낮주야 수심고 걱정 생각 끝에 뜨거운 한숨이오 생각 끝에 뜨거운 한숨이오 밤낮주야 수심고 걱정 생각 끝이 나 전혀 없어 차라리 대거 먼저 추거 차라리 대거 먼저 추거 먼저 추거 먼저 추거 너를 타려갈 거나 너를 타려갈 거나 음 그치 너를 타려갈 거나 음 나 시작 너를 타려갈 거나 음 나 나 송화 나 내 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주에 제가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하고서 이제 또 다른 걸 넘어갈 거예요 우리의 장면이 오늘의 장면이 한숨이 이제 또 다른 걸 한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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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숨이